스탁 테라피 시간입니다. 구독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미국 아재님 안녕하세요. 4개월차 LA 사는 주린입니다. 처음 하는 주식이라 열심히 유튜브 보면서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나눠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보유 주식이 테슬라, 니오, 샤오팽,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쫙 있죠? 그때그때 핫한 종목들로 모아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주 정도이고 나머지는 5개에서 15개 주 정도씩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재님의 디스코드방의 밀리언에어 클럽을 보고 드는 생각이 주식 종목 수를 줄이고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 숫자를 높이는 게 더 좋은지 궁금해졌어요. 전 10년, 20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 한 달에 1000불, 1500불 정도씩 투자하려고 합니다. 너무 초보라 한 달 용돈 넣고 그때그때 떨어진 종목을 한두 주씩 추매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계신 종목을 이렇게 보면은 중복되는 종목을 조금 줄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테슬라, 니오, 샤오팽 있잖아요? 그러면은 테슬라만 가지고 가셔도 되고 만약에 중국 걸 하나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은 니오나 샤오팽 중에 하나만 더 가지고 가시면은 그 종목의 총수를 좀 늘리시는 데 용이하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그 두 개를 다 좋아하시는 거가 아니라면은 그냥 빅테크 하나로 가지고 가신다면은 그 중에 하나만 해서 좀 이렇게 합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MD나 NVIDIA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뭐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다 써주신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종목 수를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중복되는 거를 좀 줄이시고 중복되는 거를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총주 수를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 투자는 볼륨으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잔하게 막 10주, 20주 해가지고 300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5개 종목에 300주씩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중복되는 종목들 조금 줄이시고 그 다음에 성장주, 고성장주 이렇게 좀 나누셔가지고 그 비유를 좀 잘 보셔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조금 포트폴리오가 좋아질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펼쳐놓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그 종목 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난번 정보 주신 FireEye를 놓치고 며칠 후에 이 사건과 같이 해킹 사건으로 주가가 떨어진 WSI에 대한 정보를 입수 후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는 맘먹고 매수하게 되었어요. 같은 사건인데 FireEye가 바로 주가를 상승했지만 SolarWinds는 제일 매수한 금액보다 또 낮아졌네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시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Palantir 매도라고 하는데 매도하면 오래 처리한 것으로 되는 것이 맞나요? 양도세 때문에 무서워요. 우선 매도하고 국가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해킹 문제가 지금 SolarWinds가 문제가 됐죠? 거기는 에너지 관련된 그런 매니지먼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FireEye와 다른 회사죠. FireEye는 인터넷 시큐어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수요가 많이 생기는 그런 종목이고 SolarWinds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잘못한 회사잖아요. SolarWinds가 어떤 이런 해킹의 근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커버되는 방법이 틀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olarWinds 같은 경우에는 다시 리커버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FireEye 같은 경우에는 보완 회사이기 때문에 그 보완 회사의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걸 예상해서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텍스 문제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에 산 주식을 2020년 안에 팔면 내 인컴 텍스랑 똑같은 레이스로 그 수익을 본 부분은 나의 인컴 텍스 레이스랑 똑같이 텍스를 내셔야 돼요. 인컴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2019년에 사신 거를 2020년에 팔으셨다. 그럴 경우에는 그 수익이 무조건 대략 15% 정도에 대한 텍스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분은 지금 생각하시는 게 텍스가 문제시라면요. 아마 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도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의 구독 설정과 관람 설정과 좋은 댓글이 저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또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